국내 외식업계 마이더스에 손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그도 한때는 사업 실패로 큰 역경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백 대표가 재기에 성공하게 된 계기는 한신포차라는 실내 포장마차였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한신포차는 1998년 최초의 실내 포장마차로 문을 연 이후 1980년대 후반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의 역파로 사라진 포장마차를 재현해내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백 대표는 이곳을 시작으로 한신포차를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었고 전국에 146개의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더본 코리아는 백다방, 호쿵반점, 새마을식당 등 23개 브랜드 총 1870개 매장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한신포차 1호점 건물이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백 대표와 당시 동업을 했던 현재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기로 한 것인데요 백 대표와 동업관계를 청산한 해당 건물주는 백 대표가 떠난 뒤에도 한신포차 1호점을 23년 동안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2년간 지속되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신포차 1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한신포차 1개 업소만 들어서 있어 건물이 팔릴 경우 사실상 한신포차 1호점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김지식자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